너무 어색해요. 컴백이 아니라 데뷔하는 것 같아요. 한 년 5개월만에 컴백을 해서 첫 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전 녹화가 하러 올라가는데요. 저는 너무 오랜만에 준비를 해서 이니어가 이런 게 다 너무 생소해요, 지금. 솔직히 지금 너무 긴장되고 떨리지만 준비한 것만큼 보여줄 수 있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이팅! 지금 여기 안무 선생님 옆에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안무가 포인트 안무가 있어요. 뭘 할까요, 선생님? 이거 포인트? 이거라고 하십니다. 이거라고 하십니다. 포인트가 너무 많아서 이거 다 제 파트인데? 이거랑 안무. 잘하는 거. 네, 제 파트. 포인트, 포인트. 본났다. 이게 저희 포인트 안무 첫 번째. 포인트 안무 두 번째. 핸들춤입니다. 운전만 해. 핸들춤. 핸들춤. 그리고 너무 아세요. 바톱터치 해줘, 바톱터치. 이 춤 이러면 건돌춤이래요. 아, 5, 6, 7, 8. 난 핸드폰 보내. 아, 노래가 별로여가지고 기폰이 안 좋아서 안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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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캬. 페페. 안녕. 제가 손이 사실 엄청 작아가지고 그래서 좀 길게 붙여봤는데 저희가 약간 70년대, 80년대 레트로 컨셉이어서 고풍의 느낌을 주려고 원색을 이용했어요. 예쁘지 않아요? 앞으로 다른 방송때도 다양한 네일아트를 시도해볼 예정입니다. 3년 전에는 엔딩요저 이런 게 없어서 오늘 처음에 가는데 아쉬워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좀 속상한 무대네요. 아주 여러저래 속상해요. 아주 완벽한 컴퓨터 무대는 아니었지만 점점 나아지겠죠? 저희가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지 조금 많은데 통담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조금 속상해요. 아쉬움이 많아서 저희 아직 무대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화이팅이 좋아. 안 떨릴 줄 알았는데 막상 무대에 서니까 너무 떨리더라고요. 아, 나 민영 언니한테 할 말 있어. 무슨 매일 좀 해봐. 여기 있잖아, 나 못 봤잖아. 근데 민영, 나 처음 보고 옷 보냈다? 몰라, 언니보다 자꾸 눈물이 나올 거 같은 봐. 이건 이제 봉투에 arbitrary 왕이 아주 귀여워 여기는 지금 SBS 생방송 인기가요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대기실 오는 방법을 까먹은 거예요 1층에서 조금 헤매다가 2층을 찾았습니다 여기가 저희가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댁이시거든요 뒤를 돌아봐주세요 왜 안 찍어? 이거 샀는데 왜 안 찍어? 왜 안 찍어? 알았어 왜 대충 찍어? 맞아 오늘이 두 번째 무대인데 저는 아직도 뭔가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욕심이 많다 보니까 뭔가 만족스러운 무대를 하고 싶은데 만족스럽지 못한 무대가 될까 봐 좀 불안한 마음도 있고 부담감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모니터 하면 조금만 더 잘할 걸 여기서 조금만 더 이럴 걸 이런 아쉬움이 남아가지고 앞으로 좀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잘해야 되는데 걱정이 되지 잘할 거예요 제가 지금 무엇을 소개해드릴 거냐면요 저희가 이번에 블링블링 하잖아요 컨셉이 약간 레트로한 느낌의 이제 마이크로 변신을 해야 돼가지고 마이크에 씌우는 거예요 착! 할 수 있는 노랑 주황 핑크 초록 해야 되나? 그린 이렇게 네 가지 색이 있는데 저는 어떤 색이에요? 이게 제 색깔이에요 이건 유정언니꺼 유나꺼? 민영언니꺼 개인적으로 핑크 제일 예쁜 것기도 해요 제가 핑크색을 좀 좋아하거든요 특히 제 것도 예뻐요 좋았어요 저의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잘 내기 위해 목을 풀어볼까 합니다 어 어 어 어 아 하 끝났습니다 저희 못 풀게 이제 몸을 풀어야 돼 이제 몸을 풀어야 돼 어 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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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나? 머쓱하구만 눈이 포인트라고 내 거야 운전만에 한 번 해줘 운전만에 운전만에 에 에 나 잠깐 나도 이거 해야돼 유나가 사진을 잘 찍어요 이렇게 약간 다리 길었고 이렇게 하는 거랑 몸 구도 같은 거를 잘 잡아줘요 유나한테 무조건 부탁해요 저는 보정도 유나가 제일 잘해요 이거 할 때마다 저희 알통이 보이세요? 꿈이 사이가 갑자기 어색해지다는 거 진짜 열심히야 왜 달라졌을까 안녕 열심히야 하하하하 함께 이쪽은 안내해주는 거죠 네 민희연은 라이브를 하기 위해서 피식품이자 이번 활동 때 무조건 핸드마이크를 쓰기 때문에 모니터가 되게 중요해요 저는 핸드마이크를 더 좋아해요 그래도 라이브 할 때 직접 볼륨 조절이 가능해서 훨씬 더 좋아요 라이브 하기 이제 곧 리허설 시작인데요 리허설 때 자르고 생방에 실수하자 하고 오겠습니다 파이팅 최애 다 바꼈어 아, 바꼈어 바꼈어 네 열심히 바꾸로 했습니다 아 귀여워 옛날에 첫방 했을 때 아쉽다고 엄청 그랬는데 오늘도 물론 준비한 만큼은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아쉽지만 그래도 저는 만족합니다 우리 오늘 인기가요 첫방이 끝났잖아요 어땠어요? 떨렸어요 민영언니가 기분이 울컥해가지고 지금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우린 왜 눈물이 안 나냐? 나는 왜냐면 울 시간이 없다니까 저희 이제 활동 첫주인데 다음주도 남았고 그 다음주도 있으니까 아니 근데 이제 안 울고 얌 안 울고 얌 다음 무대부터는 절대 울지 않고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